난 오늘 센치한 겨울 룩을 쇼핑하러 나왔다 홍대는 야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제맛이다 춤을 추는데 좀 어색하다 중견 3년에선 잘 만나던데 오늘부터 나를 팝핀 타로라고 불러라 12만원이나 하다니 결제해주세요 설마 잔액 부족은 아니겠지? 그렇게 똥폼은 다 잡고 회색벌 추리밍 하나 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멘